한글자막 by 한효정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들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신학의 전당이고 선지 동산인 장례신학대학에서 설교하는 꿈을 꿉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나라의 최고에 뛰어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먼 훗날에 저도 저 목사님과 같이 저 자리에 서서 우리 후배 귀한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에 경근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부 꿈 키우기 예배가 있는데 말씀을 증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평생의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끊고 나 이후에 보니까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든지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왜 이런 은혜로운 자리가 허락되어졌을까 저 시골에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저가 과연 지금 이 땅의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실 우리 귀한 분들에게 어떤 꿈을 제시할 수가 있을까 어떤 말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제시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어떤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마음이 편해지게 되어지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는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는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계룡우리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룡우리교회에 내려간 지 벌써 8년이 되어졌습니다 여느 목사님과 같이 요즘은 단임 목회 나가기가 참 어렵다고 하지요 그래서 단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쳐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8시간씩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목회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루는 기도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처가 그러는 거예요 새로 부임할 교회에 가게 되어지면 바로 교회 건축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제가 교회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목회를 오래 하고 리더십이 세워진 이후에나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교회 건축이 이게 되겠는가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 강구하며 기도하였을 때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계룡우리교회에서 단임 목사 청빙설교로 요청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빙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전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면 교회 건축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시게 되어지면 모든 건축의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부지가 준비되어져 있고 예산이 준비되어져 있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기도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한 지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그 교회에 단임으로 부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모든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졌는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부임하는 교회에서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 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건축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회를 처음 개최했을 때 확인 작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회 건축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 건축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건축한다고 했습니까 건축이요 아니 건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무슨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전임 목사님께서 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니 그것은 전임 목사님의 생각이겠지요 아니 목사님 부임하시자마자 교회 건축 이야기를 끊는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거 사기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길에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단임 목사 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고 건축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이후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회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득 과정이 이외시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쫓겨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큰 반대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엎드려 강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겼던 길이라 할지라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임한 지 1년 만에 당회가 허락하게 되어지고 온 성도님들이 만장일지로 건축을 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건축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만장일지로 결의하고 이제 첫 삽까지 떴으니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캐나다로 떠나셨던 전임 목사님께서 다시 계롱으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가 건축하는 바로 앞에 개척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건축위원장께서 캐나다에 있었던 그 목사님을 모셔와서 교회의 건축부지 앞에 개척을 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온갖 비난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흔들고 온갖 소문들을 계속 내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세상에 가장 몹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소문에 소문에 그 모든 것에 대답하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만 했습니다 하루는 밤에 긴급당해가 열어졌습니다 온갖 소문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 소문에 대하여서 저희 부부가 소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직도 그때 저와 제 차가 했던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건축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건축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비난과 어떤 모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대상에서 저 문까지 구르라면 구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했던 말 그대로 옮기면 똥바가지를 쓰라고 하면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니 다 감당하겠습니다 건축이 다 끝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의 이야기들이 계속되어져서 당해가 그만 교회를 떠나시라 말씀하시면 그때는 두말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부하신 건축의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고 지금은 사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소문과 수많은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해명하기를 거듭거듭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잘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부에 잡고 온 성도들이 건축이 끝날 때까지 릴레이로 밤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축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도 한 명도 오지 않는 때도 있었지만 저와 제처는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케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이 건축 부지까지 배관을 이끌어야 되는데 수백 미터가 되다 보니까 그 배관 끌어오는 것도 수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가스 공사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앞으로 배관을 뚫어야 되는데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오히려 저희들에게 허락받겠다고 하면서 배관을 뚫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구호 성전을 매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매매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골에 건축은 보러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 곳에다가 그냥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매매가 되어야 될 터인데 보러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던 찰나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9월 29일 9월달 마지막 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아니면 제가 착각을 했는지 광고 시간에 덜커덩 이런 광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까지 이 성전을 매매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아멘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광고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매매가 되려고 했으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고 갔을 터인데 보러 온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 광고를 했을까 괜히 단일 목사가 실없는 소리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 가만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랍지요?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그 교회에 매매가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매매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느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꼭 저희 교회에게 매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든지요 바로 그 다음날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건축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시멘트를 붓게 되어지면 일부러 물을 뿌려가면서 양성을 합니다 그래야 단단해지고 갈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를 붓기만 하면 지하를 파고 시멘트를 부었는데 그날 비가 내려졌습니다 1층을 하고 또 시멘트를 부었는데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2층을 하는데 그날도 비가 내리고 3층도 4층도 옥상도 십자가 탑을 세워 올리는데도 비가 내렸습니다 이후에 주차장 부지를 다 포장을 한 이후에도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건축 소장님이 믿지 않는 분이신데 저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 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가 봅니다 어쩌다 한 번은 우연이겠지만 매 과정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기간이 보통은 다 길어지는데 자기가 건축일을 30년째 하고 있는데 건축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보았지만 당겨지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건축의 기간도 3개월이나 당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0년 2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최초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성도들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축을 하고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있었던 성도들도 나오지 않냐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남들은 바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저는 바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닥을 뚫고 지하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계룡시 안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 주셨습니다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줬고 지금은 계룡시 안에서 세 가족이 가장 많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한국 교회를 짊어지신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다른 한 부류는 너희라고 지칭되어져 있는 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바로 이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 사람들이 높이 들려주면서 칭찬하는 곳 재물이 많은 곳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너희라고 지칭되어져 있었던 주의 사람들은 오히려 은밀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들의 그 목격길 앞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방인의 그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곳으로 그리고 돈을 많이 주는 그곳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갔을 때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갔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얼마나 쉬우냐 그 길이 얼마나 편하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를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잘못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족하면 돕는 설길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눈물이 기쁨되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좌절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학교 꿈 키우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학우분들 어떤 꿈을 꾸십니까 바라고 원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이후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원전히 체험하여서 이후에 이 자리에서 그 다음 후배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하여 주셨다 함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은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많고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을 찾는 이방인의 유혹이 많은 때입니다 이방인의 유혹이 몰려올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비전을 온전히 품고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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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